오늘은 황간의 맛집, 커피점을 한방 할까 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이곳이 바로 이곳이 원리봉입니다. 원리봉을 멀리 발췌해 두고 있는 황리단길, 커피의 맛집, 황리단길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내부 분위기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메뉴판을 잠시 확인을 해주시겠습니다. 메뉴판을 보시면 여기서 가장 요즘 많이들 찾고 있는 곳이 아이스티, 커피 등등 강당이 이곳은 시골지역이 있지만 아주 아이스블레 블루베리라던가 특히 요즘은 팥빙소가 이곳에서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 눈빛빙소가 아주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것을 맞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분위기를 느껴보시려면 잠시 저와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테리어 소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서울에 이 카페가 있어도 못지않을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주 소품 하나하나까지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드신 흔적이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황간지역에 오시면 이 황리단길을 방문해 주시기를 강북히 부탁드립니다. 인테리어 소품이 아주 정갈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정성을 들여서 정리하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제가 맛본 팥빙수를 여러분도 함께 맛보시겠습니다. 팥빙수를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눈꽃빙수를 맛있게 먹는 법을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관정도는 먹은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잘 먹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